제 자산의 한 축을 담당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신한금융투자에서 2021년 글로벌 포트폴리오 수정 전망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박석중 의원이 팀원들과 함께 2021년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리포트를 하나 냈네요. 박석중 의원은 아주 시장을 보는 눈이 좋긴 한데 이 보고서가 너무 방대한 분량이 많아요. 보고서 분량이 아주 방대해요. 이번 보고서도 77장인데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주 압축해서 7분 내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는 인트로 과열은 부정될 수 없다. 지금 시장이 조금 과열됐다는 박석중 의원의 뷰고요. 그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2013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 지금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뿐 아니라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과열된 구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세장을 기대하는 이유라고 지금 파트1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2에는 세 가지 위험한 직면 그리고 파트3에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어떠한 미국과 지금 중국에서 어떠한 분야가 유망이 있는지 이렇게 박석중 의원은 정리를 했고요.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의원이 보는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의 유망 섹터 그리고 ETF를 바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고요. 반도체는 구조역 성장이 갖는 신뢰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명으로는 TSMC, NVIDIA, ASML, 마이크론, NXP 반도체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 기업명으로는 넥스트라에너지, 시이테크, 베스타스, 솔라이치, 플러그 파워 이렇게 보고 있네요. 세 번째는 5G, 성장 모멘텀 재개라는 이렇게 봤고요. 수액 기업으로는 애플, 퀄컴, 에릭슨. 네 번째 테마로는 클라우드, 수요는 20년, 매출은 21년 이렇게 돼서 올해부터 매출이 좀 크게 간다고 보고 있고요. 수액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티윗, 트윌리오 이렇게 세 개 업체를 보고 있네요. 다섯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민다. 그래서 글로벌 AI 시장 매출 및 투자 전망이 아주 2024년도까지 매출과 투자가 아주 상승을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액 기업으로는 알파벳, 세일즈포스, 바이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여섯 번째 섹터로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사치해갖고서 명품 업종을 골랐고요. 2021년 올해를 매출 회복의 부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액 기업은 LVMH, 그 다음에 캐링, 그 다음에 파페치. 제가 지금 명품에 대해서 잘 몰라서 LVMH, 루이비통만 알고 나머지들은 캐링, 파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리포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는 그동안 지금 억눌린 수요죠. 여행 레저. 2020년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 락다운을 하는 바람에 여행을 많이 못 갈죠. 그래서 바닥을 지나다 라는 제목으로 뽑았고요. 코로나 이전 수준은 2023년에 회복이 가능하지만 올해부터 이렇게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네요. 그래서 수액 기업으로는 엑스피디아, 춘추항공, 윈덤 호텔스 앤 리조트. 이 박석중 의원이 지금 중국에서 유학을 해서 중국 기업도 많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네요. 여덟 번째는 차이나 그린, 중국의 그린 에너지죠. 빅 사이클 도래에서 중국 에너지 수급 의존도가 지속 확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수액 기업으로는 윤기 실리콘, 금풍과기, 동반 케이블. 아홉 번째로는 차이나텍 이렇게 테마를 정했고요. 더욱 강력해진 국산화 모멘텀 해가지고 중국 반도체 펜리스 파운드리 점유율이 중국 국산화율이 뭐 한 16% 펜리스도 한 16% 파운드리는 한 6% 12인치 파운드리는 한 3%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그래서 수액 기업으로는 아극과기, 사만광전, 순낙전자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중국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 번째 테마로는 차이나 EV, 중국 전기자동차죠. 5년 연평균 34% 확정성장, 확정성장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수액 기업으로는 창신신소재, 따주레이저, 국전남서과기 다 처음 들어보는 업체예요.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향후 중국차가 전기차 가는 거는 아무도 부인을 못하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국가별, 섹터별 ETF를 쭉 모아놨어요. 중요도 중요한 거는 별 4개짜리, 별 3개짜리, 별 2개를 했고요. 여기서 성장 테마, 국가, 인컴, 외환, 대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린, 신소비, 헬스케어, 리커버리까지 해서 ETF를 모아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ETF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QQQ는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에서 LIT, US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건 별 3개짜리네요.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개별 종목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ETF를 투자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석중 의원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퀵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